안녕하세요 소혜입니다 지금 모두들 소미가 이길거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세정언니가 백발백중을 열심히 하는걸 본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제가 소미가 한걸 본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진짜로 경험차이인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와 세정언니가 이길거같아요 왜냐면 한걸 제가 많이 본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꼭 이기실거라고 여기고요 소미도 화이팅! 세정언니도 화이팅! 백발백중 선수님대로 화이팅! 소혜도 나중에 해볼게요 저 엄청 잘할걸요 화이팅! 아 오늘 솜이랑 오늘 räんahlt